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종합조사가 새롭게 도입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성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 개편 2단계 시행에 따라 이동지원 서비스에서 종합조사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동지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개편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의학적 기준인 보행상 장애판전 기준 대상자를 비롯해 서비스 필요도가 높은 대상자까지 대상이 확대됩니다. 즉,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새롭게 도입되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도 함께 공개됐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29개 지표 중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에 대해 조사하게 됩니다. 성인의 경우 7개, 아동의 경우 5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중복장애인으로 이동에 어려움이 큰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를 발전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성용입니다.